족차카르타에서 뭐 먹을까? 와 맛있는 거 다 맛있겠지?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의 전통 음식을 파는 곳이라고 합니다 국구량이 확 나 매콤새콤해 되게 매력있어 근데 여기 분위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진짜 한 4.5점 똑같은 맛 다음 음식 정도 성공하길 여기가 족차카르타의 젊은이들이 모는 핫플레이스래 마치 인싸들 누들피자라고 해서 아래에 면이 깔려있는 거래 아 진짜? 맛있다 약간 나시보레 맛 나는 거 같잖아 물항물 타란 그런 거 오전 나도 오전이야 너무 만족해 내일의 인도네시아 족차카르타를 위하여 ío 귀여워 파우킹 favored 재밌 unpSE служ비 사장 긴